으 이었어요 복귀를 한 두 선수의 대결 출발합니다 서브 액션 정경진 게임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강한 공개 조승민 선수가 초반에 어려울 수 있죠 네 자 조승민도 본인 서브권이 있어요 이 조승민의 서브 두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국내가요 좀 바르다 한포인트 뒤져已经 전영책 자 여풀고요 나은 서브 득점 freely 것은 조승민 정영책은 두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3대 5 자 역시 연결되고 랠리네 아 서브 득점 정영식도 그것을 좀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동점 자 랠리에서 조수민이 이번엔 이겨냈습니다 체스볼 오 놓쳤어요 예전 이후에 처음으로 또 경기를 하는 거니깐요 네 아 네 백핸드 탑스피버튼 아 네 다시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조승민 긴 서브 2부에 정영식은 네트에 9대6 석점차 아 네 탑스피인 정영식 위기입니다 게임 포인트 조승민 레드 레드 6 10 아 조승민 이 초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게임 조승민의 섭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아 첫 포인트 조승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나갔어요 이 두 포인트 끌려가는 정영식 긴 서브 서브로 조승민을 아 조승민 아 조승민 이걸 걷어울렸습니다 오오 3구 네 자 선발전에 좀 쓴맛을 받은 조승민인데 오늘 그 이후 첫 경기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영식이 살아낼 수 있는 지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네 네 티맞고 정영식 공격 자 시갑니다 정영식 네 정영식 어 조승민이 받아 쳤습니다 승산이 좀 났거든요 네 가능한 붙어서 처리하는게 좋죠 조승민 선수는요 네 그래서 정영식도 승을 걸었었는데 그걸 받아 쳤었고 지금의 아 아 조승민 벗어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영식 선수는 경기하면서 빨리빨리 습득해요 상대 버릇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중간중간 서고 있는데 자 그 좋아지는 정영식을 막아설 수 있을지 긴 서브였구요 아 자 막아내는군요 조승민 앞서 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정영식 하는 그런 주문 같아요 네 살아있어요 정영식 끝냅니다 다시 아 아 정영식 아 조승민 하나는 또 채밍이 빠르고 강력한 타구가 나오잖아요 네 정영식의 긴 서브 넷츠 아 정영식의 긴 서브 넷츠 아 정영식의 긴 성게 deve